여러분 지금 이런 장면에서 얼마나 백이 벌려야 될까요? 이거 참 고민되시죠? 벌리는 방법은 참 많은데 대략 뭐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2립 3전 그리고 뭐 이렇게 2칸 위로 2칸 뭐 이런 정도를 많이 생각하세요 그죠? 그런데 다들 야 이건 1립 3전 아니야? 이렇게 이제 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1립 3전을 딱 선뜻 못두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의 침입수가 너무 강력할 것 같으니까 이게 겁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이거를 여기 들어오는 수를 갖다 겁을 안 내신다는 얘기는 바둑이 아주 약하신 거예요 거의 두자리 급수나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격언 듣고 바둑의 격언은 2립 3전이죠? 그러니까 2립 3전 3칸 이거만 생각하시고 두시면은 이건 진짜 두자리 급수 못 면하십니다 근데 한자리 급수로 가고 또 유단자가 되려고 그러면 여기를 둘 때 다음에 이거 들어오는 게 엄청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여러분이 바둑이 센 겁니다 그거 모르시면은 나는 그래도 여기 들어오는 게 무서운 줄 알아 그러시면 꽤 잘 두시는 거예요 근데 나 저거 저게 뭐예요? 뭐 이러면은 여러분 지금 좀 심각한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에 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걸치고 날일자 정석을 이렇게 한 다음에 두 칸을 벌리잖아요 그럼 이제 소목이에요 물론 이제 백에 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위로 두면은 밑으로 붙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부처벗기 정석을 할 경우에 이 2립 2점밖에 벌릴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자체로 정석이 당할 것 같아요 그죠? 흙이 당연히 정석 선택이 이게 좋은 겁니다 이 부처벗기 정석을 하면 2립 2점밖에 안 되니까 이 정석 선택을 하면 당연히 흙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 그렇지 이게 분명 여기 두면 이거 아마 붙일 거야 그러면 이거 되면 내가 벌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2립 2점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거 정석 선택이 무조건 나쁘니까 여기서 선택하는 방법이 대부분 이걸 밑으로 갑니다 위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저 밑으로 가는 거하고 위로 가는 게 아무 생각이 없으시면은 뭐 별로 관계는 없는데 조금 생각해 보시면 저게 왜 위로 걸쳐야 되고 밑으로 걸쳐야 되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것만 봐도 자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를 뒀어도 여기에 내가 돌이 있잖아 그러면 붙이고 이 정석 선택을 했을 때 백이 벌리기가 굉장히 애매해 이거를 아시면은 잘 두시는 분이에요 왜 애매하냐 이게 2립 3전할 때 내가 탁 하고 들어가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위로 붙일 때 치받아가지고 넘어가면요 괜히 백이 벌려가지고 흙한테 짐만 다 뺏겼어요 완전히 무슨 뱀장어 가죽껍데기 지금 만들어 놓고 흙은 쫙 알맹이만 딱 해가지고 양념 붙여서 먹는 뭐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건 뭐 완전히 껍데기 야 너 이거 탕이나 해먹어라 백한테는 탕 해먹으라고 하고 지금 뭐 저기 뭐라 그러냐 광어 머리만 지금 준 거예요 이거 알맹이는 광어에는 다 떠서 먹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상하죠 백이 그러면 이거 실어서 이렇게 둬가지고 안 넘겨주려고 이렇게 막아가지고 두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흙이 이렇게 밑으로 이 선을 쭉 빠지는 수가 급소입니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이 수만 아시면은 뭐 백이 이 구자 두는 수는 사실상 두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두면 이거 붙여서 넘어가는 거고 이거 억지로 두면 안 됩니다 단수 쳐가지고 이거 끊으면은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되죠 억지로 이거 두시면 안 되고요 반대로 이쪽을 둬도 이걸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이미 여기를 둔 순간에는 이거 들어왔을 때 받기가 참 어렵다 이거 두고 이거 치받을 때 이렇게 늘어가지고 좀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호되게 당하죠 단수 그럼 이어야 되죠 이때 여길 끊고 그 다음에 이걸 젖히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끊어놓은 것 때문에 단수되고 단수되어서 다 죽어요 그럼 뭐 이런 걸 젖혀야 되는데 이거 밀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 넉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뭐 붙여서 막 이렇게 나와 억지로 나와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되면 모양 자체가 벌써 나오는 자세가 이거는 백이 집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데 흙은 뭐 아무거나 나왔어도 좋잖아요 모양이 그죠? 뭐 이렇게 두면 여기가 지금 또 곰마가 되니까 이건 흙이 굉장히 유리한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는 이 세 칸을 벌리는 것은 여기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형태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모르시고 에이 1입 3전이야 그러면 이제 쑥 들어와서 아이쿠 땡큐 고맙습니다 이제 싹 그 백집을 갖다가 흙집으로 변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아시는 분은 이렇게 두 칸을 생각하시는데 여기 두 칸을 벌렸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안정적이긴 한데 흙이 급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날일자로 가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야 끝내기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거는 초반에도 둬야 돼요 워낙 중요한 곳입니다 이거를 두면 막을 때 이렇게 밀어 올려서 백을 아주 중복으로 만들고 흙의 집을 굉장히 넓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반에도 둬야 돼요 너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뒀는데 위로 받으면 이건 밀고 들어가고요 이렇게 치받으면 이것도 굉장히 궁색하죠 사활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은 정수가 뭐냐면 여기를 밀고 이거 둘 때 이렇게 치받아야 돼요 밑으로 받을 때 위로 젖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호구쳐서 이쪽은 이미 다 깨진 상황이잖아요 여기를 지킬 필요가 없이 이거 호구쳐서 이쪽을 두텁게 만드는 것이 백의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백도 이렇게 두는 게 정수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흙이 이걸 갖다가 만약에 안 뒀어요 그리고 막 이런 손 뺐어요 손 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백이 얼른 여기 날릴 자가셔야 돼요 막으면 밀어 올려서 아까랑 완전 다르죠 이건 백이 진짜 알토랑 같이 짐이 나는 모습이고 흙은 중복의 느낌이 강하죠 위로 두면 밀고 들어가서 역시 이거는 백의 실리가 상당히 크고 흙은 또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모양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서로 놓칠 수가 없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두 칸 뒀을 때는 무조건 이거 나릴 자 가셔야 돼요 이건 너무 급소입니다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수가 되겠고요 자 근데 그것도 좀 그러네 그러면 이렇게 두는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예 나는 밑에 안 둬 뭐 여기를 눈목자 오든가 말든가 나는 아예 그냥 오면은 나 손 뺄래 그냥 차라리 어차피 뭐 둘 데도 없는데 안 두고 말어 막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 있어요 좀 이렇게 좀 바둑을 갖다가 두텁게 둔다 아니면은 좀 이렇게 세력바둑을 두시는 분들 이러실 수 있는데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눈목자가 급소가 아니고요 이렇게 한 칸으로 두시는 게 좋은 수요 그럼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이렇게 밀어 올리고 이렇게 중복을 만든 다음에 손을 빼시는 게 정수입니다 또 요거를 아셔야 돼요 어떻게 뭐가 급소다 이런 장면에서는 여기를 한 칸 띄는 게 급소입니다 맞게 하고 이걸 밀어 올려서 이렇게 둬서 원래는 요런 수는 요 두 점 머리를 맞는 것 때문에 별로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복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유용한 수법이에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해봤더니 뭐 백이 다 나쁘네 그럼 백이 좋은 게 한 가지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르쳐드릴 좋은 핵말을 하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런 때 굉장히 유용한데요 여기가 날일자가 됐을 때 두는 거예요 상황을 여러분 이게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잘 안 나오거든요 이런 형태에서는 제가 지금 가르쳐드리는 걸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붙이는 수를 제가 지금 가르쳐드릴 건데 젖히고 나서 이렇게 맞 젖히고 끊어잡는 건데 여기에 흙이 날일자 교환이 없으면 요 교환이 없으면 밀어 올리고 나서 여기를 삼삼 파서 이렇게 살아버립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살아버리는 수가 있죠 그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뛰면 흙은 여기도 지금 굉장히 좋고 귀도우 알토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흙이 유리해요 자 그런데 이런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안 나오겠죠 왜? 여기서 이렇게 두 칸 벌리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여기는 10중 8구 이거 다 정석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르쳐드리는 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거 갖다 붙이시는 수가 기가 막힌 수예요 이거는 축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흙이 들 수 있는 수가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밑으로 젖히는 것부터 젖히면 늘는 게 아니에요 늘면 이거 두고 여기 늘어버리면 100이 이상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100은 여기서 이걸 맞춰치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어주면 여기 이어서 들어올 때 맞으면 아까 같이 넘는 게 사라졌죠 여기 교환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모양인 거냐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흙이 여기 두고 이거 둔 다음에 이거 두니까 이렇게 붙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입고 짜둔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흙이 이상하죠 바꿔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유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붙인 다음에 젖힌 다음에 이거 두고 이렇게 있는 것은 당연히 흙이 이상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끊으면 이거 두고 잡을 때 여기 단수치고 이 축이 유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따내고 아까 같이 이렇게 똑같이 뒀을 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씌우면 이거 잡고 이거 버리고 두면 이건 100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 교환이 대학수가 돼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 3,3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바꿔치기가 100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쪽을 이으면 이쪽은 안 잡고 그럼 이쪽 축인데 이건 축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쪽 축하고 이쪽 축을 보시고 요 지금 붙이고 젖히는 수 100을 두실 줄 아셔야 돼요 축 관계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축이 다 나빠요 축이 다 나빠니까 밑으로 젖히는 거 안 되겠네요 위로 젖혔어요 그럼 늘고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이어야 되겠죠? 그때 이렇게 밀어 올리면 자 이것도 아까와 달리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100이 엄청 잘 된 거죠 여기서도 2립 3전 여기서도 2립 3전 짭짤하게 열접 만든 건데 얼마나 좋아요 아까 전에 뭐 벌리면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은 싹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럼 흙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늘면 이걸 늘면은 밀어 올리는 거예요 두 점 머리를 맞아도 돼요 자 두 점 머리 맞았습니다 그러면 젖혀 있는 거예요 밑에를 그럼 여기 약점들이 많죠 그럼 흙이 이어면 젖히고서 늘면은 아 이거 뭐 엄청 짭짤하죠? 이건 15쯤 난 것 같은데 거의 그죠? 굉장히 짐이 많이 났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늘면은 그냥 이렇게 받아주고요 여기 끊는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결국은 흙이 받아야 됩니다 그때 손 빼면 이건 선수로도 없으니까 더 좋죠 그죠? 여기 지금 한 10쯤 만들어놓고 또 손 뺄 수도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흙이 여기서 이 위에 두 점 머리를 두드리는 게 아니고 밑에를 젖혀 이으면 그럼 당연히 위로 느는 거죠 여기를 들여다보면 이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고 밑으로 두시면 됩니다 밑으로 두면 끊을 때 여기 붙이면 죽었어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단수치면은 이어가지고 죽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뒷맛이라고 해봐야 이렇게 껴붙이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밑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어주면 백의 모양이 좋은 거니까 그죠?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껴붙이는 수가 좋은 수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냐 축관계가 있다 이렇게 뒀을 때 여기 단수치고 이거 둘 때 이 잡을 수 있는 축관계 이게 백이 유리해야 됩니다 분리하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나가서 축이 분리한 상황이 되면 백이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이 망한 거죠 또 한 가지 여기서 단수치고 이거 둘 때 이었을 때 이거 단수쳐서 이게 나오는 축이 유리해야 돼요 이게 분리하면 안 되는데 이게 다행히 여기 단수치면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건 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거의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축이 백이 유리할 확률이 설친 높아요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에서 여기를 갖다가 걸칠 때 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위로 두는 수와 밑으로 두는 수가 있는데 위로 두면 당연히 흙이 밑으로 붙여서 이렇게 뒀을 때 벌릴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만드니까 이걸 감안해서 백도 한 번 머리를 생각 쓸 거 아니에요 머리를 써서 이렇게 밑으로 둘 때 이때 여기를 붙이고 이걸 두는 것은 흙이 벌릴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두는 건데 이때 여러분 이걸 과감하게 붙일 줄 아시면 상대방이 그럴 겁니다 야 대단한데 그런 수도 알아 막 이러실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꼭 한 번 여러분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흙이 이런 거 안 두고 그냥 이렇게 입구자를 뒀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두시겠어요 이때는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두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는 게 엄청 강력하죠 여기에 미리 돌이 하나 있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 입구자 둬서 싸우면 흙의 싸움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두느냐 당연히 그냥 두 칸을 벌리는 거다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는 두 칸 벌리는 게 정수입니다 미리 상대방이 와 있는데 세 칸 벌리시면 들어오는 거 뻔한 거니까 이거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벌리는 것이 너무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갈등의 도관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갈등의 도관이탕이라고도 하는데 그 도관이탕이 되지 마시고 정확한 수법을 배우시면 여러분 실력이 향상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바둑랩 강좌 실전행마 오늘 알아봤는데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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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